전자공학과의 재학 중인 상의한 대학생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자공학과의 재학 중인 상의한 대학생입니다. 무선통월차에 합격해서 합격수기 영상을 촬영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좋습니다. 전기기사에 도전하게 된 계기는 취업할 기업을 공기업으로 정했고 공기업에서 가산점을 많이 주기 때문에 지득하게 되었습니다. 전기기사 자격증으로 지금 당장은 취업하는데 활용할 예정이고 나중에 시간이 많아지면 그때 생각해볼 생각입니다. 응시한 시험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문제는 저는 1번 테이블 스펙 문제가 기억에 남는데 보통 이제 과년도 기출 문제를 풀다 보면 차단기와 개폐기 선정하는 문제들은 쉽고 자주 나와서 눈으로만 풀고 넘겼었는데 실제 시험장에서 마주해보니 선정 과정이 제대로 기억이 나지 않아 당황했었습니다. 시험치고 나와서 공부할 때 확실하게 아는 것도 직접 써보고 풀어볼 걸 하고 후회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강의 수강 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 꼽아보자면 끈깊게 꾸준히 공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실기 공부를 하다보면 점수도 잘 안나오고 진도도 많이 못나가는 구간이 있는데 이때 공부량을 줄이시지 마시고 자신이 정한 만큼 꾸준히 하시면 합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일단 필기는 설비 빼고는 정리하거나 오덜모트를 따로 만들지 않았었고 따로 만들지 않은 이유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 것 같아 만들지 않았습니다. 필기해야 할 내용은 교재에 적어 책에 있는 내용과 함께 이해하고 전부 외우려고 했었고 틀리는 문제들은 교재에서 체크해서 이해되거나 외워질 때까지 풀었습니다. 설비 과목은 책이 너무 두꺼워서 한 손에 들고 다닐 수 있는 수첩에 별 하나 이상 있는 조항들을 모두 적어 수시로 보면서 눈으로 외웠습니다. 배우라 강의 중 가장 인상 깊었던 강의 내용은 정기기기랑 시퀀스 강의를 하신 최한호 교수사님 강의가 인상 깊었습니다. 어려운 과목인데도 머리에 잘 들어왔었고 강의가 재밌다 보니 강의 듣는 시간도 빨리 지나갔던 것 같습니다. 아마 최한호 교수사님이 강의에서 하라는 대로만 하시면 적어도 그 과목은 문제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코로나 때문에 필기 수험 기간이 길어졌었는데 겨울방학부터 6월까지 공부했었고 실제 공부 시간은 200시간 정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실기는 수험 기간이 필기 치고 나서 48일 정도 했었는데 하루 쉬고 바로 준비했었고 3주 정도는 하루에 5시간, 4주 정도는 하루에 10시간 이상 공부했습니다. 실기는 필기보다 양이 많기 때문에 그래도 최소 300시간 이상 공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공부 시간을 측정하는 어플을 이용해서 공부를 했었고 실기를 공부할 때는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정기기사 단답 자료들을 따로 외웠었는데 시간이 부족하신 분들은 기출에 있는 단답만 외워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요즘엔 단답 비중이 줄어드는 추세이고 실제 제가 친 시험에서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친구 둘이랑 총 셋이서 같이 공부를 했는데 이게 삽득하는데 가장 큰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모르는 내용이 있으면 서로 물어보기도 하고 마음이 풀리면 잡아주기도 하면서 서로 자극이 됐고 끝까지 달릴 수 있는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세 명은 동시에 합격했습니다. 주변에 자격증을 준비하는 친구가 없다면 스터디를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험치고 나서 가치점 결과가 합격권 근처이거나 합격 점수를 넘으면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신경 쓰지 않는 게 시간도 빨리 가고 마음도 편하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게 부정적으로 계속 생각하다 보면 내가 이 문제에 맞았었는지 단위는 썼는지 부분 점수는 제대로 줄지 이렇게 끝도 없이 생각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 저도 가치점 시에는 58점에서 64점 사이였지만 실제로는 78점 받은 것처럼 틀리지만 않으면 가족성 나쁘셔도 부분 점수는 잘 주시는 것 같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면 수험생 여러분들 모두 화이팅입니다.